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 뭐고 이거? 뭐야? 뭐야? 왜 달려갔어? 효추가기다 이거 아니 방금 봤어? 봤어 봤어 이거 효추가기 다시 효추가기다 이거 너 mpc가 좋았네 mpc가 mpc에서 갑자기 차선맥가가 뒤로 붙였는데 그거 미리네 그레이기 그레이기 오! 오! 크랩바람 뭐야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료 트럭 시뮬레이터 2 126편 영상에 오신 것을 오! 아씨! 아 port 어떻게 해 환영합니다 짜리 아...너함으로 왜요? 아 저 또 엑셀을... 엑셀로 싣던거는구먼 자 오늘 나옵니다 나 오늘 엑셀로 싣던거는 했지 나옵니다 예~~ 보이십니까 amg 빰빰 디디디디디디디디 샤크테일 아 뭐래 맞아요. 샤크테이크 맞아요. 어떻게 알았든 에이 생인계 생선 류 아 뭐래 진짜 샤크핀이래 저 이름 자 A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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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LY 1 1 카드 아 뭐랬스 오케이 오늘은 한번 이 차를 타고 자 오늘은 함부르크에서 배러링 갔다가 인생을 치는 거죠 라이프 치히 그 다음에 니른브르크 아 니른베르크 갔다가 맨헨 너 뭐니 맨헨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슈터카르트 갔다가 그 다음에 프랑크프루트 I'm mine 갔다가 I'm your man 아 뭐랬 그 다음에 퀘른 네 한번 정말 기량의 여정 왜 나는 왜 1500으로 나오지 1600? 최소시간 경로와는 시작합니다 자 2000km 아 1600km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3,2,1 다시 할께요 네 다 10,9,8,7,6 5,4,3,2,3,2,3 아이씨 이거 내싱 맞나 이거 더 더하되 아 잠시후 좌회작 아 잠시만 야 야 이거 나스카야 나스카야 진짜 아하 진짜 데미지야 아 진짜 아 너 오지를 않아 온다 온다 IP 풀었지? 이거 액셀 IP 어디지? 안따요 안나오네 아이 소리로 하라는구만 오 오 들어가자 먼저 앞일로 가지 마세요 수동 와 아이씨 나야 어이구 어이구 미치노 하하 아 앞에서 앞에 뭐야 이거 오오 미치 어어어 땅에 떨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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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이프타고인데 세이프티칼인데 세이프티칼을 들이받아버리네 미치노 세럼씨 땅이 밑에 내려간데 야 이거 트래픽 브레이크야 뭐야 저거 다 깽고써? 음 아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네 스탠드에서 누구 야 이거 엑셀치인데 이거 진짜 아이씨 근데 이거 오! 오 igor 오 아이구 세이프티 이제 야아 case 마주장 라오 아니 Maksy가 너무 세게 안 ident 차 밑에 던진데? 어?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뭔데 이거? 저 트럭 뭐야? 쌉새끼네 저거 뭔데 저거 갑자기? 어머 갑자기 저 트럭 뭐야? 와 깜짝아 야 큰일났다 데미지 때문에 차가 더이상 가속이 안된다 아싸 잘 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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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아싸림없이 진짜 아우~~~ 허'll 조금만 천천히 가야겠다 현실적인 연로소비 좀 합시다 이게 겁나 말이죠 얘들아 트래픽 정체 이거 핸들로 좀 차가 안 움직이는데? 아니 뭔가 차가 공중이 뜨는 느낌 들어 이거 빨리 달리면은 야 얘를 저 퍼졌어 그 당연히 달릴 속도가 비행기 로테이트 속도와 똑같은데 아 뭐야 왜 왜 올라왔지? 비행기 날아다간 속도와 똑같아요 오 아 안돼 아싸 페이버 멍청 아 이거 갑자기 차가 빠지 아이씨 뭐야 하필 스프런트 기어 자동 음 음 TP 해야겠다 맛있다 가자 가자 오토가 타러 가자 에이 존나 몰려왔네 금방 빨리 금방 달아 이거 200km가 이게 레이스카라서 아이씨 아이씨 아싸 뭐 있길래 아싸렛 지가 아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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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뒤에 보세요 왜요 어 뭐야 왜요 뭘 봤어요 첫 어? 방압도가 데이저 30% 들었나고? 어허 어허 이거 심각한데 이거 아어양 아어양 왜 저래 아 npc 뭔데 이거 뭐야 차 갑자기 살았어 어 살았어 뭐야 흐흐흐흐 흐흐흐 사실아 뭐해 이거 모델 와이 아니 이런 뛰어들기를 하더니 이런 미친 시민이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뭐야 잠시 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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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저거 발키리 저거 진짜 나이스 아 그쵸 안 부르실려고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닉이 그 자들이 박고 튀는게 나오면서 아 맞았어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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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카를 해야 하나 아이씨 오악 아ote 아살사 아리 트럭 오오여 외래 아 으 아피 트레 próxima sleeps 히트레인 속도, 속도 조절 하세요 와 이게 속도가 높으니까 차가 제로 못하네 드리븐! 또 여기는, 야 도시지, 한 속도 50으로 줄여줍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막 와 제 옆에 교차사 세대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어어어 야 이거 코너링이 생각보다 안되네 150 넘어가요 어, 이 팀 야! 어, 수리기 비싸다 어어? 저 NPC, 어어? 그치, 뭐 이 새끼 뭐하는거지 너무 빨름, 사고 잘든 좌절하면 이거 질막혀서 미친다 일로 오시오 에스니스 커빙! 빠세! 어? 안패죠? 아, 발길님 진짜 못해 왔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오, 근데 워크 캐트윈, 캐트윈 근데 이거 썸네이 찍었어? 아, 아니죠? 이거 썸네이 찍었나? 안찍, 아니요? 예 아까, 아까 시작할때 안찍았어요? 시작할때 안찍었어? 그럼 우리 다 있읍시다 예? 이렇게 스탠드위치 가만있어봐 스탠드위치 가만있어봐 아니, 원래 F1이 이렇게 되있더라고 레이스가 어, 진심으로 좀 많이 떨어져있더라 레이스 오케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난, 아피스 따지 지키고있어요 50으로 저거 바보죠 지금, 지금 지금 오우 발바 오 들어가자 속도 내보자 내보자 어우 왜 오른쪽 도루입니다 에이ㄹㅇ흠흠 핫ㅋ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흥 뭐야? 아니야 딸내었.. 흐흐흐흐흐흐흫 레이 방금 봤어? 봤어 봤어 벽루 다시 탐색하고 벽루 다시 탐색하고 벽루를 다시 탐색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달리다가 바퀴가 털려가지고 미끄러졌는데 구부처럼 부딪히면서 다 날라가 이거 살짝 윌리가네요 차가? 어? 어? 뭐야? 형의 IP는 안보여 하고있다 200, 210 어 내가 속도를 좀 줄여야겠네 똑바르다 와이씨 근데 저번에 부가치 모드보다는 조금 느린거에요 차가 자 나와 빨리 온나 당연하네 저차도 150이야? 와이씨 빨리 온나 아니 뭐야 존민 왜이래 빨리 온나 아야 미안 음 어딜? 아니 시민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졌어 시민이 오긴 빠른데 얘들 그러니까 와 존댔다 데미지 때문에 가속이 안돼 아싸 멍청 으으으윽 으으으윽 근데 또 싸워하는데 이제 또 으으으윽 아이고 아이고나 아이고 아이고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우 좋은자리 오 싸고 싸고 저는 있어 오わ 악 하... 무슨 얘가 아이고 마을 입성 150같이 코끼지 같아 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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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az 왜인가? 피트인. 피트인. 나와잇.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저 정비수작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 와 이용돼. 여기가 차건데? 여기다 피니 찍어버린. 난nek 난략 났어 진짜. 오른쪽 도라인 이어서 우회작기 오 스탠씨 철인상은 참 좋구만 아 뒤에 계셨군요 으음 노렸어 아 백미러가 못봤어요 백미러가 안보이게 정상이예요 뭐야잉 사이드 뷰로에서 안보였어요 어 어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아니야 우회전이네 아 나 써네문님 따라가다가 에이 로그하는거 맞지? 네 맞아맞아 어 드리프트 왜저래 예스 아우 어 닭다리 아 만들지 마 진짜 어 왜 자래 어허허허허허허 스탠드리 왜 자래 아 드리포트 해볼거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난치 드리포트 오 정말urger 와우 슬슬 밤 된다 밤레이싱은셨네 뭐냐 미그오 으아 으 만통 했죠? 에프프퐁 그렇게는 안되지 베이퍼 어? 차가 안가? 어? 어? 뭐야? 차가 안가? 아 됐다 됐다 아 차가 안갔다고 와 나이트로 없나? 음... 카트 아니오? 카트라이더? 이거 카트 아니야? 어 큰일 났다 와이지 따안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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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따 이제는 고인이 되버린 카트라이더 정말 왜이렇게 빠르? 음 200 어 아니 근데 200 넘어가니까 차가 어 차가 안 돼 이거 직진 아니면 안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왜 내가 내 차가 좀 느린거같이 이사람들 나 투어를 갑자기 너 mpc가 좀 많네 mpc가 mpc에서 갑자기 차선생각에서 뒤에서 툭 쳤는데 그거 미리네 어 이거 왜이래 왜이래 먼저 갈게요 오프 진짱 밍구스 인코쓰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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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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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소리가 으아 으아아아 째 뭐 예전에 식사람네 X4 아 어 뭐야 뭐야 X4 어 깜짝임 어 왜이래 왜이래어냐 께왜왜왜왜왜 잠깐만 제가 아마도 뒤반들을 돌아왜 관능이 제일재미 있는 스left지 어어어어 야 이거 진짜 개미 끌어있데 이거 야 근데 이거 멋있다 이런... 응장하면 좋았다 아시 똑같았다 아싸 아우 YM병 안에 YM병 안에 어어어 한글자막 좀더 왼쪽도로? 칼튀기 어? 나가떠라 샷 으어허휴 기름 밟았어? 니 뭐... 니 뭐... 코기름 코기름 오오오오오옹 아 안돼 차 퍼졌다 미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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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위도대로 갈려야겠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브레이크 연타 브레이크 연타 브레이크 연타 오오오 뭐야 아우 아씨 아우 진짜 스탠드시야 진짜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우 미끄러진다 차 오우 오우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아우 예명하네 차 오른쪽 도로입니다 뭐야 경신차가 갈까 음 체포 어 왼쪽 고속도로입니다 어 왼쪽 고속도로입니다 어 어 스탠드 어딜가 어딜가 뭐야 저거 이거 어딜가요? 뭐야 이거 굴러가요 왜? 근데 땅으로 꺼졌어 뭐야 이거 디지몬 세계로 가셨다 디지몬 세계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미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 트럭 치고 갔네 4 Brad EX Musik 우회전입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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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음 오! 아니 왜 턱을 열어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재밌네 역시 고성남은 저기다니까 지 얼굴이 고성능이 아니라서 으으으음 그래서 타는거 아브라엘 아 기름장 넣고 와잉 150m 앞 우회전입니다 contempt 뭐야? 깜짝아 깜짝아 어데요? 좀 마시 arrange 어우 아 이 박지마 으악 으악 아이 박지원 이.. 진짜 자 자 택해버릴까 이 주유소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이 주유소가 유명한 하이퍼컬 주유소네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많은 하이퍼컬들이 다 여기서 주유했어요 아 그래요? 고 아 그리고 ipc 잠깐만 그 1인칭을 한 다음에 목을 완전 뒤로 꺾어봐요 이즈.. 엔진이 보여요 엔진 보인다고? 아 여기 바깥 말고 안쪽으로 아 이렇게? 예예 그 엔진 알아요? 아 치기네 치기네 페이퍼 얼굴 봐가지고 치기네 좀만거 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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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젤차르 자 저거 다 사만다 어 어휴 트리클눅 lee 스무스 자 수동을 바꾸고 잠시국 좌회전입니다 오오 발작 아이 조민 진짜 ㄹㅇ 뭐해? 어 미끄러진다 Lost Control Lost Control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어 일로가면 안되는데 하잉 뭐이거? 문제가 나 왜 안가는데 야스 페이퍼는 멍청하군 아 뭐야 오 뭐야 뭐가 돼? 오 오 오 오 오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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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 오 오 오 또 미켜졌어 오 빠져나게 오 아 슈퍼 으에우 오 아이샤 놀래라 불쌉 sven아 왜저래 저거 왜 그래? 얍! 어우 진짜 아이씨 정신 안하면 저거 이제 반 왔는데 어떡할래요 우리 이제 반 왔다고요? 저 왜 저래? 빨리 가! 어 뭐야 야 100 아 까비 까비 진짜 도움 안되네 시민정 아 아이패님 50m 우회장님 흠 나 잠시 우회장님을 다시 탐색합니다 아 아 IPC님 네? 우리 그 아까 그 그냥 갑자기 영상보다 떠오른게 있는데 그 GLS 마이바 있잖아요 네 불찍거리는거 저거 거의 2023년시까지만 있대요 2024년부터 없앨대요 왜요? 사막에서 바운스 치는 부던데 빨리 사막에서 모래 빠져나오라고 쓰는 기능을 도로에서 쓴다고 없애버렸대요 벤츠에서 아 그럼 그 중고 값이 엄청 올라가겠네 그쵸 엄청 올라가는거죠 1파트 한 번 외울까? 1파트 한 번 외울까? 150m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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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저거... 차가 막날라... 3파트... 저 뭐야? 와 깜짝이야... 제일 커너링 공간이 3파트 올라가요? 저... 도속일 때... 뭐 뭐야 이거? 와! 왜 또 뒤? 오 야... 야야야야야... 어 안 쳤는데 나? 에그르르르르르... 뭐... уг... 네... 네... 스풸... 가고 있어? 220 어어어어어어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 거고 싶지 마 빨리 가있어 아 skg만을 속도가 더 이상 오 오 오 오 오 쒸 Oh Lick 내 처음마 오 마가치 오 씨 오 씨 오 오 오 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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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 어우 렉 어휴 무 담아가지고 렉걸리네 아휴 이거 응종해 이거 왼쪽으로 어 근데 여기 도로 못인다 차가 많네 아휴 뭐야 여기 누가 정체인거야 왜 주킹인가? 주킹이네 차 안가 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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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구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휴 어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구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더 직진입니다 아이 어휴 아이상 엎 아이상 아이상 잠시구 우회전입니다 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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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이상 아이상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정말로 왜 안와? 가오세요 어른한테 정말로는 이거나?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동모드라 자동모드라 여기서부터 이제 저거 여기 저리 온거 같은데? 옛날에 벤 짤때 2 2 3 5 6 10 10 10 11 12 오우 쉣! 오우 지지스 크레스트 뭐랜건지 저래 아니 좀민이 자꾸 안 믿겨주잖아 꿀밭이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상큼? 바꿔왔네 상큼? 근데 처음엔 왜이래 느리지? 제가 저한테 온전히 되고? 왜이래 나 박았어요? 왜? 네 갑자기 멈췄길래 날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박았는데 실수록 아아 내 화면에서 보면 저블링 날라갔는데 어 부스트 부스트 흐흐흫흫 우와 아우우 생각해보니까 차 앞에가 낮아가지고 이게 스쿱이 되는구나 차 다트네 박으면 잠옷살 왜이래 잠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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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먹이네 어흥 이거 램프먹이였네 잠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개기似 di 지금 왜 저래 오 예 지금 왜 저래 장한데 왜 이렇게 зoj 아 속도를 붙여서 가든구나 안 걸으면 안가지구나 뭐야 왜이래 이거 잘났다 가속이야 참 흐흐흫 멍청하죠? 어 렉버스 어이구씨 갑자기 트레이핑이 좀 망쳐 이가지고 Ung uhh 와 쩝 쩝 멈췄어요 그대 박아서? 아 저거를 첨 Mitte가 죄송해 흔들어 부딪혔다 그렇게 할까요. 후축 오이 뭐야 여기 또 사원 expert 그럼 격투게용 dereח 어차? 잠깐만 나 튕겼어 어 맞아 돼 당해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빗긁기네 힝떡 아 얼마 안나오는데 힝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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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 다음에도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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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 힝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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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떡